옛날에는 어떤 춤을 추었지?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있지? 이런 거 발을 안 흔들려나? 내가 방송가서 들었는데 할미춤이라고 해서 어디 갔어? 할미? 할미춤, 혜연이춤? 봐봐 봐봐 일단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들고 오잉춤 나 내가 이렇게 잡고 랩하지 않아요?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진짜야? 왕의 남자가 나왔잖아 진짜야? 이렇게 걸려 진짜야 할미춤이야 이게 할미춤이라고 하는 건 못 믿겠지 할미춤 할미춤 보여줘 할미춤 허리춤 뭐냐고 형 옛날 시대에 다 이렇게 아 더워 근데 이거 저 안 불편해? 나 여기로 내려왔다니까 너무 덥다 여기 있다 이 패치같이 불편해 또 띠가 있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없는데 이 집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치? 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? 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 온갖 짠 내가 날아 든다 어떻게 내가 하세요?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? 내가 뽑아야지 여자가 뽑는 거 아니야? 여자가 뽑는 거 아니야? 아 여자가 뽑는 거 아니야? 이거 말고 아 누구를 했는데 내가 뽑아 이거는 아 마이크대로 야! 야! 얘는 누구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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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한다 왜 이렇게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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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봤자 그 얼굴이 아니지? 아 싫은 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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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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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잡고 있는 줄 알았어? 진짜야! 감사합니다 하트잖아 하트 너 이리 들어와 감사합니다 너 이리 와 빨리 이렇게 손발이 손발이 손이 닳지 손이 닳지 손이 닳지 손이 닳지 손이 닳지 이거 간증하지 않아? 마루 닳지 아 닳지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나랑 밥 먹으러 갔다 왔다 진짜요? 그치? 완전 부지런하지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팬큐스 팬큐스 앤 락 시작 예 뉴욕커 뉴욕커 뉴욕커야? 뉴욕커 뉴욕커 재밌다 아 오른팔 오른팔이 힘이 없어 됐다 됐다 왜요? 왜요? 뭐니껏 해보세요 유나야 일로와 빨리 하고 낼래? 힘이 더 빨리 들어가 무거워지다 무거워지다 토마 뭐야 이렇게 든든한 막내들이 있다 아 저기 아침에 한번 먹어야지 밖의 면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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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ried 저희 인사 가야 아, 까지 했잖아. 네, 까지. 보이짜! 보이짜! 잘생겼어. 야, 경상에 진짜 경상에도 됐어.